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호일보는 인천시가 개인형 자율항공기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글로벌 도심항공교통 거점 도시로에 첫 발을 뗐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GTX-D 사업의 자체 노선을 최종 확정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과 수원을 잇는 수인선이 완전 개통했지만 노선 허리를 오가는 급행열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중부일보기사 자세히 보겠습니다. 연간 10조 원이 넘는 인천시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일리금고들이 금고 선정 이후 671억 원대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했으나 자금의 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지침상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시는 협력사업비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에 편성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협력사업비만 별도로 집행한 내역은 구분되지 않는다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로 협력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랐다며 협력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은 전부 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살펴봅니다. 지난 12일 인천과 수원을 잇는 수인선이 완전 개통했지만 52.8km 전 구간을 오가는 급행열차가 없고 구간별 급행도 완전히 도입되지 않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동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재 나온 수인 분당선으로는 인천 수원 및 용인, 서울 등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글들이 연이어 게시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 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이도에서 고색 구간에 급행을 도입하면 급행 정차역 외 기존 역들의 배차 간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급행 도입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성 뉴스였습니다.